다음은 포화액과 포화증기의 비엔트로피 변화를 묻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액의 비엔트로피는 증가하고 포화증기의 비엔트로피는 감소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온도, 비엔트로피,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이렇게 있다가 온도가 올라간다. 여기가 T1에서 만약에 T2로 간다 쳐봐요. 그러면 이쪽이 뭐죠? 포화액 쪽이잖아요. 포화액. 포화액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 엔트로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포화증기 쪽 보면은 이쪽이 포화증기 선도잖아요.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T1에 T2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S1에서 S2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포화액 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 S1에서 여기 S2 올라갔죠. 두 번째 거.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액선. 포화액의 비엔트로피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포화증기 쪽. 여기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감소하죠. 비엔트로피가. 두 번째 거 찾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4번 보실게요. 다음 중 과열증기 상태가 아닌 것은 묻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1번, 2번, 4번. 이 상태는 과열증기 상태인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습증기. 습증기의 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1번, 주어진 압력에서요. 포화증기 온도보다 높은 온도라고 했습니다. 1번. 그러면 1번을 보면 자, 이게 이렇게 해서 P, V선도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약간 경사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약간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인계점이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진 압력에서 포화증기 온도보다 높은 온도. P, V선도에서 오른쪽으로 여기 이제 뭐죠? 과열증기 영역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맞죠. 과열증기 상태죠. 두 번째, 주어진 비체적에서 주어진 비체적에서 포화증기 압력보다 높은 압력이에요. 이것은 또 위쪽으로 가. 그러면 또 과열증기 영역이 들어가죠. 2번 또 맞죠. 세 번째 보면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의 비체적보다 낮은 비체적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이게 습증기 영역이에요. 습증기 영역이 들어가죠.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죠. 높아야지.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 비체적보다 높은 비체적으로 이쪽으로 가줘야지 과열증기로 간단 말이에요. 네 번째 거 보시면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 엔탈피보다 높은 엔탈피 이거는 pH선도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pH선도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 선이 좀 약간 민감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증기 포화증기 엔탈피 포화증기 엔탈피 보다 높은 엔탈피 이쪽으로 간단 소리죠. 그래서 이것은 과열증기 구역에 해당이 된다. 3번 이게 틀린 거로 해서 정답입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분 문제에 가겠습니다. 400K 1MPa 이상 기체 1KB이 700K 1MPa로 정압 팽창을 했다. 이겁니다. 이때 엔트로피 변화 이것이 몇 KJ4K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압의 정압의 정압 비열 CP는 28KJ4KmK다.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정압이니까 P1은 P1은 P2 처음 압력하고 나중압력이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이샤르 법칙범은 T1 분의 P1 V1 이것은 T2 분의 P2 V2예요. 같다 이거죠. 같은 약분 시키고 그러니까는 T1 분의 V1 이라는 것은 T2 분의 V2와 같다. 이러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각각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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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오르다 각각 표현하면 얘네 둘이 곱한 거하고 얘네들이 곱한 거 같잖아요. 보네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같으니까 T1 분의 어떻게 돼요. 이리로 가고 얘가 T2 이것은 얘가 또 이리로 오고 자료는 바꿔도 같다 이거죠. V1 분의 V2인 거예요. 이게 이제 유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라는 거 델타S라는 걸 계산해 보면 이것은 M, C, V, LN T1 분의 T2 하고 더하기 M, R LN 여기 P가 아니고 V1 분의 V2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T1 분의 T2 V1 분의 V2 같잖아요. 그러니까 V1 분의 V2 T1 분의 T2 같단 말이에요. 이제 묶어봅니다. 자, M M C V 더하기 R 이렇게 묶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LN T1 분의 T2 이거 같으니까 얘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죠? CP죠. 그러니까 이것은 M, C, P LN T1 분의 T2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걸 계산합니다. 예, M이 얼마예요? 1 CP28 LN 해갖고 T1 이라는 것은 400 이었고요. 400 400K 400 T2라는 것은 700으로 했단 말이죠. 700 700K 그래서 1 곱하기 28 곱하기 LN 400 분의 700 이것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15.7 첫 번째 꺼 찾으시면 됩니다. 16.7 15.7 15.7 15.7